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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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쌀쌀해서 오늘은 오랜만에 셔츠를 입었어요 쥬...디... 아... 인스타라이브 자주 해주세요 요즘 뭐하고 지내? 내가 잠깐 정신을 딴 듯 알았더니 1분간 싱목을 해서 집중력을 높이래요 나 요즘 애플워치랑 시리랑 놀아요 어? 저게 무슨 말이야 여기 조명 되게 좋지 조명 협찬받았어 지금 잠깐 사무실에서 빌렸어 제가 아까 그걸로 하면 소리가 안 들리는 건가? 아... 인스타 라이브를 켤 때는 차 안에서 그걸 했었어요 우리 오빠랑 같이 카노를 했었어 카노 차 안에서 둘이 마이크로 노래를 하는데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카노를 할 때 오빠랑 카노를 할 때 라이브를 한번 켤게요 그대에 되게 재밌었어 그때도 켤까 했었는데 둘 다 상태가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둘 다 상태가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이따 이따 벌써 밖에가 어두워졌어 난 이미 음? 친오빠랑 그렇게 친할 수가 있죠? 그러게요 다른 남매들 보면 근데 우리도 많이 싸워 많이 싸워 많이 싸우는데 또 친할때는 엄청 친해 오빠가 착해서 우리 오빠가 착해서 아 코노말고 카노 지금은 노래방이나 이렇게 밖에 사람들 많은데 카메라 매움하잖아 아직은 그래서 차에서 둘이 이렇게 너무 심심해가지고